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숨을 끊고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교권 하락을 막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책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의초등학교 앞. 학교 밖을 둘러싸고 있는 화환 사이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4살의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동료교사를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단체는 숨진 교사가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일선 교사들은 부적응 학생생활지도, 과중한 업무, 학교의 보호체계 부재,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고 이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학부모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는 제도 마련과 교사의 지도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부의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 역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등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통과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심리적 학대가 되게 범위가 넓어서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활지도권을 보장해 주는 법령의 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